잠시 망설이는 한 장군 여길 넘어서는 순간 그는 황제를 폐위시킨 반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공격하라! 국방을 지키며 훈련받은 정의병들이 순식간에 공격하는데 이건 마치 특공대와 싸우는 이등병골 동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천추태후의 연인이자 최고 시권자 김치양치까지 습격한 군사들 어서 싸우고야! 어서! 도려 왕씨의 나라를 김씨로 바꾸려고 했던 김치양 하지만 네 이놈지야! 이 정변을 막고자 황제의 눈을 가린 신하를 바친 대신들 서서히 가까워지는 살아있는 저승사자 도승검사 서북면을 지키는 장군 강조 설득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해악께서는 도승검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신다 하시옵소 침묵하는 강조 그 침표로 이 자리를 이렇게 내놓으셨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간신 살려주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소 난 그저 폐하가 시키는 대로만 한 사람이오 다 폐하 잘못이란 말이오 단번에 황제를 벌이는 간신 이번에 호통전법을 쓰는데 이게 무슨 짓이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데리고 어서 석영으로 돌아가시오 먹고 떨어지라는 말? 그럼 폐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시... 모두의 입을 틀어막기에 충분한 답변 단칼에 고려 조정의 실세가 죽습니다 이래도 나설거냐고 묻는 강조의 눈빛 3초간의 정적 단번에 황궁으로 진격하는 강조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괜찮을 것이옵니다 김치왕과 사랑을 나누며 권력을 행사한 천추태우가 이젠 아들 목종 품에 안겨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불러가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들고 들어온 곳이 황제의 공간에서 벌어진 사륙 이제 황제를 지키시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폭풍 앞에 등불 성상패야 도순검사 대체 왜 이러는 거요? 그리 되어사옵니다 소신도 진정 바라지 않던 일이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강조 폐하께서 조금만 더 일찍 결단을 내리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너무 늦은 황제 조금만 더 일찍 이 고려를 바로잡았다면 운명이 아닌 숙명 소신도 반역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도순검사! 지금 꼭 봐야 할 드라마 1위 오늘 승하셨사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수에서 황제가 된 왕 이게 실화 뭐.. 뭐라고요? 소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분을 시해하여 싸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전쟁사 대구 스포이든 대구 스포이든 대구 스포이든 하하하하 사시만을 끌고 고려를 침공한 거란 이에 맞서는 전설이 된 영웅들의 이야기 고려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검차에 달라붙어 적을 막으려는 고려군 하지만 역부족! 그때 등장한 붉은 깃발 적은 중갑기병입니다! 중갑기병! 때마침 도착한 고려의 중갑기병 전쟁의 승패는 지금부터 고려 중갑기병! 돌려! 날카롭게 파고드는 고려군 고려 검차! 가장 거룩하게 기록된 그 전설 돌려! KBS 대화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스페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직 비어있는 황제의 자리 몇 걸음만 걸어가면 황제가 됩니다 맘만 먹으시면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강조를 꼬드기는 부하 못하실 거 없습니다 대량 원군이 오고 계시네 산중에 틀어박혀 지내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뭘 알아서 이 고려를 이끌어가겠습니까? 꼭두각시로 앉혀놓느니 공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십시오 가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강조 대량 원군을 모셔오게 궁굴의 당도하시는 대로 즉위식을 열겠네 그렇게 18살에 황제가 된 대량 원군 이제 폐하께서 새 황제시옵니다 무슨 검사 어서 드십시오 서구면을 지키던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웅립한 사건 우린 이를 강조의 정변이라 부릅니다 현종은 알았을까요? 이 많은 대신들 팀에서 적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 황제 폐하 만세 만세 한편 처음엔 다들 도중검사가 김치양을 처단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성상 폐하를 시해하고 태호 폐하를 유배했다 하옵니다 한숨을 쉬며 그 말을 듣는 강갑천은 오래전 들은 말이 생각납니다 거란의 약탈병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음마을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여자들이 끌려가 겁탈당하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땅바닥에 누워 처참한 증언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그 속에 제 아내도 있었지만 이 못난 놈을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백성의 말을 한자 한자 적다가 귀를 들어맞고 웅크리고 말했었지 너무 큰 슬픔에 그만 백성보다 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섬뜩 귀한 쌀을 내어주는 강감찬 꼭 찾으려고 하지 말게 어디서 잘 살겠거니 하게 이렇게 계속 떠돌면 가는 곳마다 관하에 끌려갈 걸세 그러다 운이 나쁘면 거란이 보낸 첩자루 몰릴 수도 있네 그런 사람도 여럿 보았네 전쟁이 후쭌 그럼 살펴가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모습을 딱 봐버린 강감찬의 아내 그깟 쌀 한잔으로 되겠어? 아예 세간살이 다 내주지 그러시오 백성 돕느라 아내에겐 침이 된 강감찬 어르신 아우 저 오지랖 이런 이유로 전쟁을 꼭 막고 싶었던 건데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 옵니다 뭘 어쩌겠사옵니까 거란이 고려를 노리고 있었죠 끝난 게 아닐세 예? 이제부터 시작이네 강감찬 눈엔 보입니다 이제부터 곧 다가올 피해전쟁이 말이죠 급히 대신의 집을 찾은 강감찬 강공이구려 그간 평안하셨사옵니까 여긴 어쩐 일이시요 할 말이 참 많아 보이는 눈빛 도순검사와 성상 폐하를 시행한 일은 거란 황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책봉한 고려 국왕을 해친 일이옵니다 거란은 분명히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려 들 것이옵니다 의견된 결말 속히 거란의 사신을 보내어 새 황제가 즉위했음을 알려야 하옵니다 고려에서 정변이 일어났다는 게 알려지기 전에 새 황제 폐하에 대한 책봉을 받아내야 하옵니다 그럼 차후에 정변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해도 더는 어쩔 수 없을 것이옵니다 중요한 건 책봉 그렇겠지요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즉시 사신으로 갈 사람을 선별하고 표문을 짓기 시작해야 하옵니다 한마디로 거란이 눈치채기 전에 선책봉으로 전쟁을 막자는 것 그럼 강공들 이제 개경으로 돌아오시오 예? 예부에 자리를 마련하겠소 강공이 직접 표문을 짓도록 하시오 아니옵니다 국난이 닥쳐오고 있소 일촉즉발 저 힘없고 어리신 성상 폐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오 깊게 고민하는 강감찬 한편 조정은 사실상 강조의 세상 그리하시오 예 사실상 앵무새가 된 현종 그때 은대와 중추원 등을 혁파하고 새로이 중대성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모두 귀속시켜 싸웁니다 서북면 도순검사를 중대사로 임명하시오 중대성을 이끌어가도록 하시옵소서 한마디로 권력 1호 나 은대와 중추원이 무엇을 하던 것이오? 짐이 조정의 기구를 잘 몰라 묻는 것이오 아무것도 모르는 황제 하지만 신하들도 침묵합니다 왜 아무도 대답하질 않소 은대와 중추원이 무엇을 하던 것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없애도 되는지를 판단할 것 아니오 그걸 설명하는 순간 강조에게 대드는 것 알았어 은대와 중추원은 그때 왕명을 출납하는 동시에 궁궐을 수기하고 군기를 관장하는 것이옵니다 지금 누가 말한 것이오? 강조에 방귀를 든 신하 앞으로 나오시오 경은 누구요? 예보시랑 강감찬이라 하옵니다 이때 추정 나이 60대 좀 더 알기 쉽게 말해주시겠소? 예, 대하 은대와 중추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대하의 명을 전하고 대하를 지켜놓은 것이옵니다 쪽집게 강감찬 그런 곳을 없애도 되는 것이오 어떤 신하도 말하지 못한 말 아니 되옵니다 높 그건 군주의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일이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하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옵니다 예보시랑 제지하지만 은대와 중추원을 계속 존속시키시옵소서 그 두 곳은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이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옵니다 모든 권력은 통합할수록 견제가 힘들어지는 법 이제 소신이 대하의 명을 전하고 대하를 지킬 것이옵니다 소신을 믿으시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황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물론 경을 믿소 하나 황제의 반격 이렇게 반대하는 신하도 있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해봤으면 하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어찌 생각하시오 자신의 의견을 차례로 말해보시오 KBS 열린 토론을 여는 황제 하지만 말하는 순간 죽습니다 예보시랑 말고는 반대하는 신하가 없는 듯 현종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돋보인 나이든 신하의 패기 예보시랑 그 늙은이가 아주 겁도 없이 설치하군요 당장 조정에서 쫓아내서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그냥 두 개 꽤 유명한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네 중대사 그런 신하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네 하원아 더 중요한 건 거란의 사실을 보내는 일이었는데 이 표문을 지은 사람이 바로 공이시오 예 그렇사옵니다 그딴 명분은 없어도 전쟁은 예정된 일이오 기회를 엿보는 것과 기회를 잡는 것은 다른 일이옵니다 중대사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명분을 만들어주셨사옵니다 실권자이기도 훈수를 두는 강감찬 어르신 앞뒤 안 가리고 말하는 건 여전하구리요 그럼 전쟁이 벌어지면 온 고려 사람들이 날 탓하겠구리요 누굴 탓할 시간도 없을 것이옵니다 저 멀리 흙먼지가 일어 바라보면 어느새 우리 목에 창을 겨누고 있는 것이 거란의 군사들 아니옵니까 완벽한 분석 속히 사신을 출발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사옵니다 백번 오른말 강조도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죠 출발시키시오 하지만 강감찬 못지않은 강조의 패기 거란군은 내가 선명할 것이옵 다가오는 전쟁이 진정 내가 뿌린 시갓이라면 내 손으로 모두 거둘 것이옵 한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이라 부르지도 않사옵니다 온 고려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이기에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 그렇게 소리없는 신경전을 벌인 강조와 강감찬 사신을 보내 전쟁을 막으려는 고려 이를 지켜보는 북방에서도 최전선 흥하진을 지키는 양규 벌써 몇 달째 사신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군요 보름에 한 번씩은 압록강을 넘어가는 것 같사옵니다 폐하께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 하고 계시네 쉽지 않은 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포로 3만 명을 구출하며 영웅으로 기록될 양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글쎄 어쨌든 새 황제께서는 우리와 함께 국경을 바라보고 계시네 작은 희망 난 그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쟁만은 막아야 했죠 하지만 거란의 외신이 도착하는데 강조는 가볍게 양규와 목매합니다 정전을 가득 채운 서늘한 기운 황제 폐하께서 고려 국왕의 후계자인 대량 원분에게 안부를 전하셨사옵니다 그래 감사하다 전해주시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본론을 꺼내는 외신 황제 폐하께서는 고려에서 일어난 정변의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분노하셨사옵니다 명분 제대로 잡은 거란 불충한 혁신이 군사를 일으켜 고려 국왕을 시해하였으니 이것은 분명 고려국의 국왕을 책봉한 황제 폐하에 대한 반역이옵니다 12살에 즉위하여 요나라의 영토로 확장시킨 정복자 스타일의 황제의 야율룡서 실권자였던 어머니 승천태우가 죽자 홀로석에 나선 상황 이미 그에게 고려친공은 정해진 답이었죠 이제 황제 폐하께서는 3년상을 멈추시고 다시 말에 오르실 것이옵니다 역신 강조를 처단하고 대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황제 폐하께서 몸소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고려를 무려 40만? 정벌할 것이옵니다 맞고 싶었던 강감찬 일당백 장군 양규 거란군을 박멸해 반역자에서 공신이 되고픈 강조 폐이 된 목종과 달리 왕권을 세우고 싶은 현종 코앞까지 다가온 전쟁 일이 이렇게 되는구려 경 때문에 온 고려가 전쟁의 자발을 맞이하게 됐구려 경 하나 때문에 강조가 일으킨 정변을 빌미로 고려 정벌에 나선 거란 명분거리가 된 강조 난 잘못된 황실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네 오로지 이 고려를 위한 일이네 그래도 반역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모든 걸 감수하십시오 어차피 찬사를 갈구하며 버리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드는 강조 한편 다시 한번 거란 회신을 설득하는데 고려는 전쟁을 원치 않소 동원 영원님이 내려져 싸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양국의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건 어리석은 일이오 역적을 처단하여 대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어찌 명분 없는 일로 폄하하시옵니까 고려의 군조와 신하들이 이렇듯 한결같이 역시를 비호하며 대의를 부정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옵니다 명부만 쌓고 돌아가려던 그때 멈추시오 상대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강조의 한수 그럼 지금 내 목을 가져가시오 강조를 얕은 거란 회신 내가 그 역신 강조요 허니 지금 여기서 내 목을 베시오 무슨 말을 한걸 자기께 자기가 빠진 꼴 칼을 가져오거나 이제 선택은 거란 회신의 목 왜 망설이는 거요 날 베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게 거란의 황제가 아니오 내 목 하나를 가져가기 위해 40만 대군을 일으킨 게 그대들의 황제 아니오 헌데 왜 망설이는 거요 왜 죽이는 순간 명분이 사라집니다 물러나시오 어서 베시오 나는 그저 태하의 명을 전하는 사신이오 거란이 진정 원하는 게 뭐요 나요 아니면 전쟁이오 막다른 길목에 몰리자 눈꼬리를 내리는 외신 할 수 있는 거라곤 대령원군 전하 어서 이 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소식은 대거란 황제 폐하를 대신하여 온 사신이옵니다 그런 사신을 이리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은 황제 폐하에 대한 모독이옵니다 어서 이 자를 물리치시오 황제 폐하에 대한 신의를 보이시옵소서 현종은 아직 미숙하지만 바보 황제는 아니었죠 거란이 진정 원하는 게 뭐요 황제 폐하를 대신하여 대답해보시오 대거란국 황제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해보시오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오 명분이 사라진 순간 외신의 한마디에 달린 고려의 운명 하지만 이미 거란에겐 정해진 결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 강조와 양규는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승리뿐이라는 걸 이제 고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동원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거나 죽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하게 싸웁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군고를 수기하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개경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군사들 통주성으로 이동시키게 통주에서 거란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강조 본군을 통주성에 주둔시킬 계획이십니까 강조가 그리 판단한 건 거란이 강동 육성이 있는 험준한 사막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모두 섬멸시켜야 하네 거란이 그 지역을 통과하고 나면 서경부터 개경까지는 모두 평야지대 아닌가 산자락 하나 없는 곳에서 거란의 기병들을 막아낼 수는 없네 양규가 지키는 흥아진 뒤로 통주가 최후 방어선처럼 있었죠 저도 이제 흥아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는 양규를 향한 강조의 마지막 말 이게 마지막일 걸세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이별하게 만들죠 우린 전쟁이 끝나면 다시 볼 수 있을 걸세 그들은 알았을까요? 이 인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문을 비네 문을 고려의 문 흥아진을 지키는 양규 이번 전쟁의 승패는 거기에 달렸죠 어서 가보시오 떠나는 양규 도순검사 잘 싸워주시오 부탁하오 해하 소장은 해하의 신하이옵니다 부탁하실 것이 아니라 명하시면 되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무관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 잘 싸우시오 흥아진을 꼭 지켜내시오 절대로 거란놈들에게 내어주지 마시오 단호한 황명 예 배야 반드시 지켜내겠사옵니다 그래 믿겠소 벌써 턱밑까지 도착한 거란군 끊임없이 정변의 실체를 은폐하며 명분 없는 전쟁이라 항변하였사옵니다 나중에는 강졸한 자가 앞으로 나서면서 자신의 목을 베어가라는 말로 횡포를 부리기까지 하였사옵니다 배장이 두둑한 자로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군사들은 어찌 되고 있어 동경으로 직결하고 있사옵니다 동경에서 고려까지는 그리 멀지 않사옵니다 사실상 거란 황제가 도착하면 진군이 가능한 상황 짐의 이름으로 행하는 첫 번째 정벌이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하시오 화이갈러 에베렐델체츠 한편 일타강사 강감찬에게 거란에 대해 배우는 현종 그럼 거란은 어떻게 군사들을 동원하오? 거란군의 일부는 한족처럼 농사를 짓다 동원된 농민군들이옵니다 허나 역시 그들의 주력은 거란 부족의 군사들이옵니다 초원에서 생존한 그들 그러다가 가축을 먹일 풀이 사라지면 정복과 약탈에 나서기 시작하옵니다 따로 훈련을 시킬 필요도 없이 그들의 사함 자체가 전쟁이옵니다 그러다가 황제의 명이 떨어지면 즉시 집결지로 향하는 것이옵니다 이번엔 고려친공입니다 지금쯤이면 거란군이 모두 집결하였을 것이옵니다 거란의 공격력은 높은 게 사실 두려워 마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걸 어찌 알았소 고려판 오은영 선생님 사람의 마음을 잘 일렁구려 송구하옵니다 그저 늙은 신화에 짐작이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실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소 황제도 처음인데 전쟁도 처음 궁궐에 홀로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워 신하들의 곁을 찾아다니는 것이오 어쩌면 내가 황제의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소 용서니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소 베테랑 강감찬 눈엔 소신이 보기엔 그렇지 않사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하실 각오가 되어 계시질 않사옵니까 점차 경험이 쌓이시면 곧 훌륭한 성군이 되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가오고 있었죠 드디어 거란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고려 출정하겠사옵니다 이제 모든 군사들이 집결하여 싸옵니다 어떻게 싸울 계획이시오 고려 본군을 이끌고 동주성아 삼수체의 진을 칠 계획이옵니다 적이 청소를 넘어 서경에 당도하기 전에 모두 선명할 것이옵니다 성에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전면전을 벌여 빠르게 전쟁을 끝내겠다는 말 이제 그만 결의를 다지고 돌아서는 강조를 불러세우는데 잠시만 기다리시오 말떡 전장에 나서는 장수에게 부월을 하사한다 들었어 화려하게 빛나는 부월 받으시오 그것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겐 영광스러운 일 군에 관한 정권을 주는 것이자 신뢰에 대한 상징이며 꼭 승리하라는 황명이기도 했죠 정변을 일으킨 강조에게 오히려 강한 신뢰를 주는 현정 강조가 간절히 원했던 말 다시는 그 누구도 경을 반역자라 칭하지 않을 것이며 나 또한 경을 향해 더는 역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오 진심으로 경을 이 고려의 충신으로 생각할 것이며 경을 이 고려를 구한 영웅으로 생각할 것이오 그러니 부디 잘 싸우시오 정변을 일으켰으나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고 이번엔 전쟁터로 직접 출정하는 강조 황제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현정 지금 강조는 자신이 그토록 팔았던 진짜 황제를 보게 됩니다 부호를 들어올려 황명을 따르는 군사임을 보여주는 강조 고려사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 사이 고려에 도착한 거란 황제의 야융서 한놈도 살려두지 마라 한국 가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잘 보여주거라 엽치기 흥화진을 향해 진격하는 거란의 40만 대군 이때 흥화진에 있었던 고려군은 고작 3천 명 화살을 하나하나 담으며 전의를 다지는 양규 사라진 평화 언제 떠났어? 전쟁을 앞두고 아이가 그린 꽃 한 송이 당분간 꽃을 보긴 힘든 상황 천막 안에서 핀꽃을 바라보는 아이 과연 고려에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될 고려사 최고의 영웅 1위 양규 비기닝 고려의 운명을 뒤바꾼 양규의 흥화진 전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엄청난 불덩어리들과 함께 말이죠 1차 거셋게 날아가는 불덩어리들 이번엔 다행히 성을 넘어갑니다 4명 빠져! 제외된 수만큼 힘이 빠진 두석기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란군 거침없이 날아가는 불덩어리들은 순식간에 성 안을 덮치는데 모든 게 부서지고 희망이 없어진 그때 아이 눈에는 보입니다 여전한 보랏꽃 한 송이 모든 게 부서진 어둠 속에서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은 고려판 참군인 양규 드디어 시작된 고려의 반격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게 양규의 철칙 흥화진 전투가 한창인 그때 통조합 3수체에서 전략을 짜는 강조 검차진 하나의 군사 일천이요 최전방에 검차를 세워서 적의 기병을 막고 그 뒤에 독종자!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지금 거란의 선발대가 흥화진을 공격하기 시작해 싸웁니다 잘 싸울 거요 흥화진은 도순검사에게 맡기시오 어느새 날이 바뀔은 며칠째 하지만 흥화진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모한 놈들은 처음입니다 너무 무모해서 무섭습니다 정신차기가 이제 겨우 시작이네 성벽 위에 군사들을 교대시키고 잠깐이라도 장을 재우게 오늘 밤부터는 한숨도 자지 못할 걸세 다시 활시를 당기는 양규 한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란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약탈을 하기 위해서이옵니다 양규가 성을 지켜도 성박 백성 모두를 지킬 수는 없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가장 탐내는 약탈품은 바로 무섭게도 사람이옵니다 사람 거란과의 전쟁이 진정 두려운 이유는 바로 그것이옵니다 그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리품은 바로 사람이옵니다 성박 주변 마을들을 이미 약탈하기 시작한 거란 하지만 거란 항자의 표정은 좋지 않았는데 7일이나 공격을 하거든 저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한단 말인가 선봉도통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고려군이 불가사해할 정도로 잘 싸웠기 때문이옵니다 우린 40만이오 시체를 밟고 올라서도 저 성벽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오 선봉도통 오늘 안으로 흥아진을 함락시키거라 아니면 내 너의 목을 베어 흥아진 성문 앞에 던져러 올 것이다 얼굴로 에럴대체 조급해진 거란은 이제 고려 백성을 방패삼아 흥아진에 접근하는데 어뭇거릴수록 거란군은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모두를 지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양규 토로드 사이로 자식을 발견한 백성 어느새 성벽까지 붙은 거란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백성을 누구보다 아꼈던 장군 양규 하지만 결국 흥아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란 뚝배기다 차별을 베필시옵소서 얄룡서를 막아선 거란의 1등 장군 소배합 의도치 않게 그만큼 이 패전의 의미는 무거워질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패배의 의미를 더 키우는 꼴 폐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기신다면 소배합의 무서운 충원 이 패전의 무게는 아주 가벼워질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패배일 뿐 폐하께서 진정하시는 첫 번째 정벌이옵니다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신 폐하께서 어찌 흥아진 같은 작은 성에 집착하시겠사옵니까 결국 더 큰 승리 한 번이면 끝나는 게임 버려두고 가시옵소서 망설이는 황제에게 더 큰 물고기를 던지는 소배합 역신 강조가 이끄는 30만의 고려군이 통주성 앞에 진을 쳤다옵니다 폐하를 위해 소신이 그들을 전멸시키겠사옵니다 대걸왕국의 황제 폐하께 올리는 성전부를 전해 올리겠사옵니다 황제는 더 큰 물고기를 잡기로 합니다 이겼사옵니다 우리가 해냈사옵니다 승리한 장수의 표정이 아닌 양규 보승검사 갚아줄 것이네 천백만배로 돌려줄 것이네 양규가 복수를 다짐한 그때 남아하기 시작한 거란 황제는 여전히 찜찜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옵소서 절대로 등 뒤에다 적을 남기지 말라고 말해 무로도에 예비 명령을 남겼사옵니다 그 자들이 아군의 배우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옵니다 급한 황제 고려의 공군을 격파하시오 그렇게 거란은 흥아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강조가 있는 삼수체로 향합니다 전설이 된 흥아진 전투에 이은 치욕적인 삼수체 전투가 곧 벌어질 참이었죠 상식적으로 후방이 적을 두고 내려올 군대는 없기 때문에 고려군은 확신합니다 결국 흥아진이 함락되고 말았군요 침통한 분위기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일이오 40만의 대군을 7일이나 버텨냈지 않소 하지만 흥아진이 무너졌다는 건 어쨌든 위기라는 말 도순검사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린 시간 이미 고려검차는 준비가 됐고 지인은 움직이는 성벽이다 돌 하나가 빠져나가면 단번에 무너지는 성벽처럼 검차로 만든 성벽 한 사람이라도 뒷걸음질 치면 지인은 무너지고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리를 사수해라 알겠는가?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은가 적이 두려운 것인가 분명히 입모양만 따란 병사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차로입니다 고려군이 만든 비장의 무기 한숨에 쓰러뜨릴 것이다 알겠느냐 급히 다가오는 전력 그렇게 되면 후방에도 고려군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흥화진 예 흥화진이옵니다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 곳은 이것 말고는 흥화진뿐이옵니다 흥화진이 함락되지 않았다 무려 40만의 거란군을 격퇴했다 기적을 목격했을 때 사람은 더 강해지는 법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고려군 사기 떡상 고려군은 대외전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기껏 생각해낸 것이 겨우 수레겠죠 뭔가 더 있을걸세 그건 확인해보면 알겠지 철갑기병 출격하라 드디어 시작된 삼수체 전투 청강의 세계주류가 합쳐진 곳 삼수체에서 더는 돌아갈 수 없는 거란군과 황제가 있는 개경을 지켜야 하는 강조의 고려군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먼저 등장한 것은 거란이 자랑하는 철갑기병 기다려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거리가 되면 호각을 풀 것이다 방패 뒤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고려군 그야말로 일촉즉발 서로를 믿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강조의 전략 이때다 호각에 맞춰 순식간에 기둥처럼 변신하는 방패 그 사이로 고려검차가 들어옵니다 마치 숨겨진 거친 빵이가 모습을 틀어내는 말이죠 일단 질주하는 거란기병 하지만 틈이 없는 고려검차는 하나의 성벽입니다 수평으로 190도까지 볼 수 있는 말의 눈엔 이보다 공포스러운 건 없을 겁니다 모든 곳에 끔찍한 짐승이 있을 테니까요 결국 싸우기도 전에 말에서 떨어지는 베테랑 거란군들 거란군 혼란에 빠진 사이 포동 지도하는 거란군 사이에 떨어지는 돌 고려사에 따르면 강조가 검차를 일렬로 배치하여 두고 거란군 쳐들어오면 고 검차로 함께 공격하니 모조리 물리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죠 거대한 성 고려검차를 넘지 못한 거란군 고려검차의 우수성을 제대로 증명한 강조 거란의 철갑기병들을 한 번에 격퇴했습니다 아직 멀은 이 벌판에서 거란군을 모두 전멸시킬 것이네 하지만 거란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편 큰 승리를 거두고 바둑을 두는 강조와 현운 거란은 수차례 전투를 벌여 상대의 약점을 알아내는 전략이 특기였는데 이를 얕보는 강조 그때 이를 막는 강조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병력을 이끌고 빠지는데 이미 적이 콱에 다가왔지만 그 말을 무시했던 강조 뒤늦게 나서보지만 이미 늦었죠 고려사에 따르면 거란군이 들어와 강조를 결박한 후 다며로 쏴서 운반에 갔다고 적혀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부대는 결속력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법 순식간에 고려검찰을 끌어야 할 병사들까지 해체됩니다 결박당한 채 완전히 포로가 된 강조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 고려군 진영 한편 소식을 들은 현종 분명 승기를 잡았다 하지 않았는가 헌데 갑자기 왜 그리 됐단 말인가 도통사 강조가 적에게 사로잡혀 전열이 일시에 무너져 싸웁니다 그 때문에 군사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배에 싸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흩어진 군사들이 곳곳에서 거란군에게 쫓기고 있사웁니다 일부는 통주성으로 비신했으나 나머지는 무작정 남쪽으로 도망하는 중이옵니다 이렇게 되면 개경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상황 곧바로 긴급회의에 들어간 현종 도통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을 세웠사웁니다 남탓 거란군을 상대로 벌판에서 무모한 생각이었사웁니다 뻔하디 뻔한 말 그때 도저히 못 찾겠는 한 어르신 소신의 생각은 다루옵니다 전장의 장수들이 반드시 전세를 역전시킬 계기를 마련할 것이옵니다 살아있다면 기회는 옵니다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은 강감찬 정말 그리 생각하시오 정녕 그리 될 수 있는 거요 예 폐하 적은 아직 고려의 성을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하였사웁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안전한 교두부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이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고추운 겨울 바로 그대리옵니다 경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구려 보금로가 될 교두부 없이 깊게 들어올수록 거란은 불리했죠 그걸 꿰뚫어본 강감찬 통군사에게 전령을 보내시오 속히 전열을 정비하여 적에게 음전하라 이르시오 개경의 조정에서 어떻게든 조달하겠다 전하시오 예예 큰 승리로 방심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강조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는데 거란군 진영으로 끌려온 강조 하지만 꼿꼿하게 거란항제를 노려보는 강조 고개를 들라 슬며시 고개를 뜨는 강조의 부하 이연훈 그대가 강조인가? 그렇다 듣던 대로구나 네가 아주 잘 싸웠다고 들었다 짐은 너와 같은 장수가 항상 필요하다 어떠냐? 이젠 짐을 위해서 싸워보겠느냐? 달콤한 제안 난 고려의 신하다 하지만 공포 앞에서 사람은 본심이 나오는 법 곧 죽습니다 다른 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인가? 모두 죽음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옵니다 배신자 따르겠사옵니다 도통무사 고려를 입고 새 황제 폐하를 위해 충성을 딸 것이옵니다 새 이러를 본 자가 어찌 옛 산천을 그리워하겠사옵니까 부디 폐하의 신하로 받아주시옵소서 고려사에 따르면 거라 황제가 강조에 이어 현훈에게 물었더니 어찌 옛 산천을 생각하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이에 분노한 강조가 현훈을 걷어찼다고 전해지죠 충심은 항상 죽음 앞에서 증명되는 법 너희들은 어찌할 것이냐? 달걀 싸움빈이야 달걀 싸움빈이야 달걀 싸움빈이야 달걀 싸움빈이야 강조는 어쩌면 패배한 순간이 아닌 이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묻겠다 너의 용맹함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답해보거라 왜 또 묻는 것이 오히려 농락하는 강조 대거란의 황제가 어찌 이리 구차하게 구는 것이냐 어서 죽여라 도끼나 휘두르는 야만인의 신하가 되느니 사지가 지적 발교도 고려의 신하로 남을 것이다 조금씩 차오르는 황제의 분노계이지 반역자를 믿고 대군을 맡겨주신 고려의 황제 폐하를 위하여 죽어도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이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강조는 거란 군주의 첫 제안을 거절하고 재차 물었으나 처음과 같았다고 하죠 다시 살을 찢으며 물었으나 대답은 또한 처음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강조의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시키고 현종을 세운 그의 명이 다합니다 강조는 반역자였을까요? 아님 충신이었을까요? 이 기세를 몰아 남은 고려군도 모두 섬멸하시오 속히 고려의 성들을 함락시키고 개경으로 가는 길을 여시오 그리고 고려 국왕을 잡아 내 앞으로 대령하시오 거란 군이 이미 청수를 넘어 석영으로 향하고 있사옵니다 곽주성과 영주성 모두 함락되어 싸옵니다 급격하게 무너지는 고려 유일한 해결책은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친절을 청하라니 항복이라니 아직도 서북면에 여러 성이 분전하고 있소 어찌하여 벌써 항복을 입에 올린단 말이오 아직 고려의 군사들이 남아있을 때 협상을 시작해야 하옵니다 싸울 군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는 저들과 마주 앉을 기회조차 없사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힌 궁궐 청력 그것밖에 없소 그것만이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란 말이오 이제 현종이 기댈 곳은 딱 한 사람 예부시라 형은 어찌 생각하오 하지만 제성들의 말이 맞사옵니다 진조를 청하시옵소서 당장이라도 전쟁부터 하자고 할 줄 알았으나 진조를 청하시옵소서 독대에도 강감찬의 답은 마찬가지 그런데 그래야 이길 수 있사옵니다 뭐요? 곽주와 영주가 너무 빨리 무너져 싸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석영이옵니다 하나 석영을 지키려면 동북면의 군사들이 필요하옵니다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적을 기만하자는 것이옵니다 적을 속여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반격을 준비하자는 말이옵니다 거란의 황제에게 진조를 청하시옵소서 그럼 거란의 황제는 우려와 굴복했다고 생각하여 신군을 멈출 것이옵니다 그 사이에 동북면의 군사들을 석영으로 이동시켜 석영을 지키게 하는 것이옵니다 신조를 청하는 표문 어디에도 항복이라는 글자는 들어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무서운 한수 그게 무슨... 경의 이런 생각을 다른 제상들도 알고 있소 모르옵니다 그럼 제상들까지 속인 것이오 예, 배야 지금은 논쟁을 벌일 시간조차 없사옵니다 대신들의 뜻을 따라주는 척하며 기막힌 수를 생각한 것 경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려 남은 문제는 목숨이 걸린 일을 누군가 해야 한다는 것 그럼 이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 것이오 소신이 가겠사옵니다 나이 많은 신하의 적진 침투 소신이 직접 표문을 지어 거란의 진중으로 가겠사옵니다 망설이지 않고 거란 진영을 떠나는 강감찬 어르신 경은 어떤 사람이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자상한 늙은 신하였소 그 다음에는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구집쟁이 신하였소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선생님 때론 위로해주는 오은영 박사 헌데... 이제 보니 승리에만 미쳐있는... 사실은 광인 광인 같소 맞사옵니다 미치도록 승리하고 싶사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사옵니다 드디어 시작된 노련한 강감찬과 거란 황제의 치열한 대결 황제 폐하 고려의 사신이 왔사옵니다 사신이라? 밤낮을 달려 거란군 진영에 도착한 강감찬 포로가 된 고려 백성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강감찬 그때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건 참혹하게 잘린 강조의 머리 도통사 표문에 적힌 것이 사실인가? 저희 성상께서 친조를 청하시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저희 성상께서 곧 폐하께 올 것이옵니다 그리고 황제 폐하의 신하로서 폐하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이옵니다 부디 대권왕국 황제의 차비를 베푸시오 고려 군주의 친조를 허락하여 주시옵사소 고려가 드디어 폐하께 굴복하였사옵니다 마주하이!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란왕제 아직은 아니다 고려 사신에게 묻겠다 이제까지 대항을 하다가 갑자기 굴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강감찬의 비책은 역신강조 때문이었사옵니다 역신강조가 고려의 어린 군주를 창칼로 위협하여 폐하의 뜻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옵니다 저자의 말을 믿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고려는 믿을 수 없는 나라이옵니다 고려는 친조를 청했을 뿐이옵니다 아직 고려의 국왕이 폐하 앞에 엎드린 것은 아니옵니다 고려 국왕이 찾아올 때까지는 쉽지 않은 소배합 하지만 상대는 폐하! 강감찬! 진조를 청한다는 것은 폐하의 발날에 엎드려 폐하의 차비를 청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도 진격하여 고려의 군사들을 배신다면은 이제 어떤 나라가 폐하의 발날에 엎드리겠사옵니까? 일리있는 말 이제부터 폐하께서 정복하시려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옵니다 거란 황제의 자존심을 살살 건들며 강한 어조로 말한 강감찬 하하하하 그래 황제의 승낙 짐은 대거란 제국의 황제이니라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관용을 베풀 것이다 폐하! 완전히 넘어간 황제 가서 너희 국왕에게 전하거라 진조를 허락할테니 어서 찾아오라 이러거라 여기서 진격을 멈추고 기다릴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이 동북면의 군사들이 서경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벌려는 수작에 옵니다 동북면에서 서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척후뱅을 보내놓거라 이제 완전히 거란신화가 된 강조의 수화 하하하하 어서 돌아가서 조종에 이 소식을 전하게 정말 저희끼리 돌아가도 되는 것이옵니까 그래 어서 가게 예 그럼 대접을 한다는 명목으로 강감찬을 붙잡아둔 소배합 근데 고려에도 신화가 많을텐데 어찌하여 경같이 늙은 신화가 사생으로 왔소 거란에도 장수가 많을텐데 어찌하여 도통같은 노장께서 고려 땅에 오셨습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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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찬의 대치기 역시 말로는 못당하겠구려 하하하하 내 아우 소선영이 십여 년 전에 이 고려에 왔었소 그리고 서일하는 자와 단판을 지었었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우가 내게 해준 말이 있지 고려의 관리들은 하나같이 교활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 믿지 말라 그때 무서운 제안하는 소배합 거란의 사신들과 함께 서경으로 가시오 그래서 서경에 항복을 받아오시오 한편 서경에 선 고려님이 해했소 서경 부유수 원종석의 배신 허나 지금 예부시랑이 얘기 꺼내지도 마시오 거짓으로 항복하겠다니 그러다 거란의 황제가 분노하면 그 화를 누가 다 감당해야 할 것 같소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내일 당장 항복해야 하오 이제 진짜로 항복하는 거요 강간찬의 당부를 배반한 상황 허나 동북면의 군사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하는 거요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거란굴 반드시 이 성안에 불러들여야 하오 잘하면 거란의 관리가 되어오 이 서경을 계속 다스릴 수도 있소 작정대로 적당한 항복연기를 기대한 강간찬 하지만 지금 고려의 동북면 군사들이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고려의 비밀 작전을 다 폭로해버리는 서경 부유수 상공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면 모르시오 우린 배경처럼 거란의 황제 폐하를 기만하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요 당했다 상공 스스로 판 무덤이요 얄팍한 술수로 거란의 황제 폐하를 기만하려 했다고 붙다가 잘못이요 지금 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거요 고려 국왕의 진전 완전히 꼬여버린 작전 거짓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장 이사를 뚫어내거라 상공 이게 뭐하는 짓이요 상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상공이 어떻게 이 서경을 벌이단 말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끌려가는 강감찬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 부유수가 죽어라면 죽을 텐가 결국 자네가 선택한 거네 자네 스스로 반역에 동참한 걸세 어차피 승선 없는 싸움 아닙니까 승패가 정해져 있는 싸움은 없네 그건 자네처럼 몇 명거리만 찾아다니는 자들이 나아는 소리일세 이 순간만 넘기면 우린 승리할 수 있네 단 하루만이 시간을 벌면 우린 이 서경을 지킬 수 있네 근데 그 기회를 자네 같은 자들이 날려먹고 있는 걸세 적을 배라고 준 칼로 고려의 배부를 찌르고 있단 말일세 하지만 결국 배신자로 인해 허무하게 실패하고만 갱 가비 대거랑을 기만하려 들이다니 황제 폐하께서 절대로 용서치 않으실 거예요 강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시오 해하의 구호의 사지가 조각조각 찰려나가며 죽었소 범은 분명히 그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거야 그때 때마침 도착한 건 바로 지체문 나중에 현종을 끝까지 지킨 충신으로 현종은 지체문을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절개를 지킨 인물로 표현까지 하죠 곰이 누구한테 칼을 들이 묻는 것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오려의 지체문이다 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지체문이 서경에 달려온 것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거랑군용으로 가시겠다뇨 겨우 적의 소나기에서 붙어놔놓고 왜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시겠단 말입니까? 오늘 밤 안으로 서경에 항복을 받아오라고 했네 그런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면 거랑군이 당장 서경으로 진격할 걸세 그럼 내일 동북면의 본군이 도착하기 전에 거랑군이 먼저 서경에 당도하게 되네 내가 표문을 갖고 돌아가서 다만 몇 시즌이라도 시간을 더 벌어보겠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하나, 일이 잘못되면 공은 정해진 결말 죽습니다 아니, 난 죽지 않을 걸세 살아서 돌아가기로 패하게 약속했네 예? 어서 가게 가서 어떻게든 서경성을 점령하게 그래야 본군이 당도해 서경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걸세 상공 시간이 없네 어서 한편 강감창을 기다리는 거란 왕제 정녕 그 늙은 사신이 짐을 면전해서 기만했다는 말인가 정녕 그 어린 고려의 국왕이 날 가지고 놀았다는 말인가 패하 진격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서경으로 진격한다 패하 다시 진군을 준비하는 거란군 그 사이 형장 성문을 열어라 너희들을 구하려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달려왔다 누구와 만대로 항복하겠다는 것이야 하늘의 일이 없지 않느냐 저 자식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성문을 열어라 지체문의 과함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서경왕 군사들 돌알다츠카 서경을 향해 진군하려던 그때 태안하게 거란군 진영에 도착한 강감찬 다녀왔습니다 진격할 필요 없습니다 서경이 항복했습니다 서경 부유수가 폐하께 울리는 표문입니다 근데 왜 혼자요 고려는 이미 창카를 내려놓았고 저도 이젠 거란의 신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다닌다 해도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서경 부유수가 폐하께 울리는 표문이 옵니다 폐하의 뜻을 받들어 항복하겠다 하옵니다 군사들을 다시 재우시오 약속대로 표문을 가져온 강감찬 하지만 폐하 어서 조금만 늦었어도 도통 때문에 큰 실수를 할 뻔했소 항복한 나라를 공격하는 옹졸한 황제가 될 뻔했단 말이오 하옵나 여러 정황들이 그만하시오 소배합이 질책당하는 사이 서경으로 이동하는 엄청난 병력을 발견한 거란군 고려군이다 고려군이 서경으로 오고 있다 호르상 얍지 가이 하지만 서경 근처엔 지체문이 버티고 있었죠 드디어 봉군이 오는구나 어서 오십시오 도순검사 성 안에서 전투를 준비하라 하지 않았는가 성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서경 부유수 그놈이 거란에게 항복했습니다 뭐? 한편 기운 빠진 소배합이 듣게 된 소식 도통 고려군입니다 고려군 수천이 서경성 앞에 당도했습니다 당했다 그래 너의 그럴 줄 알았다 당장 서경으로 진격하시오 어서 동시에 거란을 기만한 강감찬을 차보러 가는 소배합 없습니다 이미 사라진 강감찬 어르신 속았습니다 한편 거란은 출정했지만 아직 성에 들어가지 못한 고려군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대로 동북면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돌아가다니요 기겁하는 지체문 그럴 순 없습니다 성문이 저렇게 닫혀있지 않은가 공격을 명해해 주십시오 결국 뭐? 공격을 해서라도 성문을 열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밤새 거란의 척후뱅들을 곳곳에서 마주쳤습니다 지금쯤이면 분명히 거란군 진영에도 이 소식이 알려졌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란군에게 포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성 안에선 그만두시오 저 역종놈에게 뭘 기대하는 거요 조공 제발 내가 이렇게 피오 부유수와는 다른 사람 아니오 공나지 고해시라요 거란의 개가 아니라 하지만 돌아서는 장수 조공 그럼 이제 동북면의 군사들은 성문 앞에서 모두 저면할 것이오 완전히 돌아선 석영 감히 대거란의 황제 폐하를 거역한 죄로 모두 참살당해 목이 잘릴 것이오 하지만 성문이 열리는데 결국 거란의 신화가 될 순 없었던 장수 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어서 이게 이게 무슨 짓이냐 석영 성 안으로 이미 진입해버린 군사들 누가 성문을 열어드냐 누가 어서 저 자를 막아라 어서 반가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배신자에게 다가가는 지체문 단번에 석영인 고려군이 당도했고 고려의 서신은 도망쳤사옵니다 정말인가 예 폐하 그들이 폐하를 속였사옵니다 폐하 당장 석영으로 진격하시오 가서 한 놈도 넘겨몹시오 이가 부서질 정도의 화남 모두 불태우시오 어린이 형제와 노인 신화에게 제대로 당해버린 자의 역대급 슬픔 그 사이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개경에 도착한 강감찬 예부시랑 예 폐하 석영은 어찌 되었소 동북면의 군사들이 도착하여 적과 응전할 태세를 갖추어 싸옵니다 항복한게 아니라 다행이요 전쟁 준비를 했던 것 참으로 다행이구려 아니 예부시랑 지금 무슨 말씀이시오 당황하는 대신들 이미 항복을 하기로 하고 진조를 청하였는데 어찌 응전을 한다는 게요 동북면의 군사들이 옮겨갔단 얘기는 또 무슨 말씀이오 이제야 털어놓는 진실 오려는 항복하지 않았사옵니다 폐하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 경들에게는 미리 소상히 논의하지 못하였소 지금 거란에게 항복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 한 번 적국에게 엎드리면 다시는 그들과 동등해질 수 없소 지금 우리는 후손들을 대신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있소 달라진 현종 우리가 지금 적국에게 갖다 바치려는 강토는 후손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땅이오 우리가 지금 적국에게 갖다 바치려는 세폐 또한 후손들이 고열을 짠에 갚아야는 빚이오 부디 그걸 명심해 주시오 우린 항복할 권한이 없소 한편 거란은 저쪽이 석영성이 옵니다 분노에 찬 얄륭서 선봉도통이 북문을 공격하고 있소옵니다 석영성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공격하는 거란군 성문을 열고 출격하겠습니다 포기롭게 출전하는 지체문 성문이야 고려사에 따르면 지체문을 선봉으로 삼아 성 밖으로다가 을룬과 싸우게 하니 을룬과 마보가 패하여 도망하였다고 적혀있는데요 지체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석영의 고려군이 연승하고 있사옵니다 지체문 중랑장과 대도수장군이 번갈아 출격하여 거란군을 연달아 격파하고 있사옵니다 그게 다 사실인가 예 폐하 동국면 도순검사가 이르기를 머지않아 거란군을 청소 이북으로 몰아낼 것이라 하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안정되고 고려의 영웅들이 연승하고 있는 상황 보시오 고려군에 해내지 않소 싸울 기회를 마련해 주었더니 이렇게 승전보를 전하지 않소 동북면의 용장이 거란의 기병을 쓸어버리고 사찰의 승려들까지도 죄 없이 죽어가는 고려의 백성들을 위해 창칼을 들었소 다시는 항복을 입에 올리지 마시오 거란은 절대로 이 고려를 정복할 수 없소 고려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오 예 대하 모처럼 고려 저정에 희망의 빛이 새어 나올 때 흥아진에서 양두는 무모한 계획을 세웁니다 곽추를 탈환하겠네 예? 지금 곽추를 거란군의 유일한 거점일세 거길 탈환하면 거란군은 만약을 대비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네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잃게 되는 걸세 거란 아킬레스건 도순검사 거란군은 지금 적진에 너무 깊이 들어와있네 그런 상태에서 거점까지 이르면 그들은 적진에 완전히 고집되는 걸세 전매를 피하려면 철군해야만 할거야 700명으로 3만명을 구한 가자 양규의 그 유명한 포로 구출 작전이 시작될 참이었죠 한편 전투가 왜 이리 지지부진한 것이오 석영은 대체 언제 함락시킬 것이오 연이은 패배에 초조해진 거란황제 도망치는 거란군을 추격하는 지체문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란군이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 그래서 중랑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군사들을 거의 다 잃고 거란군에게 쫓겨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충격적인 지체문의 패배 지체문이 패하다니 두려워하는 탁사정 지체문이 도순검사 나서는 대도수 제가 나와서 중랑장을 구해 오겠습니다 나가지 마시오 도순검사 성문을 엄중히 지켜라 이제 아무도 충격하지 않는다 거란군이 물러갈 때까지 석영성을 지키기만 할 것이다 알겠는가 예 절망에 빠져 거란을 두려워하는 탁사정 이제 우린 다 죽겠구려 호승검사 그럴 바엔 차라리 성공을 가하는 게 어떻소 예 거란의 황제가 외딴 사찰에 머물고 있어 그 자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오 아주 좋은 생각 그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끝냅시다 장군이 동문으로 출격을 하시오 그럼 나는 서문으로 출격을 하겠소 그 말은 양쪽에서 해보고 와요 거란줄을 잡읍시다 어떻소? 알아든밭니다 제 손으로 거란의 황제를 없애기만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그럼 갑시다 예 대도수 장군이 방금 동문으로 출격해 싸웁니다 망설이지 않고 출전하는 탁사정 성문을 열어라 문이 열리자마자 기가 막히지만 고래사 기록에 따르면 거란 임금이 성의 서쪽 사찰에 머물렀는데 탁사정이 두려워서 장군 대도수를 속여 그대가 동문 나는 서문으로 나가 협공하자고 해놓고 결국에는 히아이 군사들을 데리고 밤중에 도망갔다고 하죠 참으로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인데 아니 근데 왜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게 말이요 거울 안주가 있는 곳은 저 반대편 아니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 도순검사 그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보시오 동북면 도순검사가 서경섬을 버리고 도주하였사옵니다 기겁할 일 그럼 서경은 누가 지키는 것이오? 아무도 없사옵니다 무주공산 중랑장 지체문은 거란군에게 쫓기고 있고 대도수 장군도 거란주를 공격하다가 포로가 되어사옵니다 이제 다음은 여기 개경 배야 어서 비가 아직 없어서 서경이 곧 함락될 것이옵니다 아직 함락된 것은 아니옵니다 서경에 남아있는 국민들이 힘을 아픈다면은 그만두시오 그들끼리 막아낼 수 있었으면 동북변의 군사들은 왜 부른 거요? 경은 왜 적진까지 들어가 시간을 벌었던 거요? 절망에 빠진 고려 흐느리 이 고려를 버리시는 고려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 없는 고려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잔인한 침략자들의 편에 서시는군요 한편 서경에선 이보시오 이제 우린 어찌 되는 거요? 나도 모르워 모르다니 그런 말이 어디있소? 모르는 걸 어떡하오 대도수 장군도 없고 지체문 중랑장도 없어 나도 지금 누구의 명을 받아야 할지 모른단 말이오 성 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데 급히 이동한 통군녹사 조언 이게 무관들 명단입니다 별장들은 이미 다 전사했고 남은 사람은 교위 7에 대정 13분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장수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 서경에서 제일 높은 관리들입니다 공이 이 서경을 이끄십시오 제가 어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 큰 성을 통솔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돕겠소 지금은 누구라도 앞장선 것이 중요합니다 고랑굴이 몰려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명을 내려주십시오 망설이는 조언 뭐하시는 겁니까? 어서 명을 내려주십시오 조공 그래 싸우게 군사들을 이끌고 성벽 위로 오르게 이제 우리가 이 서경을 지켜야 하네 예 서경성을 완전히 포위해 싸웁니다 서경을 지키는 고르군의 수장은 성을 버리고 도자에 싸웁니다 곧 함락될 것이옵니다 서두르시오 짐은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질 않소 어서 빨리 개경으로 진격하여 짐을 기만한 자들을 대면하고 싶소 한편 개경에선 항복을 유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니되옵니다 예우시오 눈앞에 전황이 불리할 뿐이옵니다 당장의 계책이 없을 뿐이옵니다 하나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옵니다 제발 그만하시오 그만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전쟁보다 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죠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아내야 하옵니다 일명 버티기 작전 시간을 어찌 버려야 한단 말이오 거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배경을 버리시옵소서 한마디로 도망가자는 것 지금 뭘 하셨소 몽진을 떠나시는 것이옵니다 이곳에 남아계시다가 적에게 사로잡히시면 그것으로 이 전쟁은 끝이옵니다 우선 몸을 피하시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을 찾아가시옵니다 일도 안되는 소리 하시오 개경의 백성들과 함께하라 말한 것이 바로 경이오 그 말을 듣고 떠나려는 백성들을 붙잡은게 바로 나요 헌데 이제와서 날더러 그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란 말이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면 그리 하시는 것이옵니다 예부시람 하지만 개경의 백성들은 어찌 되는 것이오 모든 것이 파괴될 겁니다 다시 한번 배야 병은 정말 미쳤구려 강감찬 눈엔 보입니다 정녕 승리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구려 배야 그만하시오 왕 없인 이길 수 없고 승리 없인 백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다들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명하는대로 무조건 행하시오 항복하지 않을 것이오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오 이 개경을 지킬 것이오 한편 통주성에서 병력을 수습한 양규 후에 공신으로 기록될 또 다른 영웅 김숙흥을 부른 양규 그건 바로 전략은 무슨 정찰을 갖다가 허무하게 잡혀버린 김숙흥 배야 피하셔야 하옵니다 중랑장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여 싸옵니다 개경에 돌아온 중랑장 지체문의 고백 배야 백성들은 잘 떠났소 떠나 싸옵니다 허나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더어만 싸옵니다 그들은 왜 떠나지 않은 거요 배하께서 이렇게 남아계시기 때문이옵니다 황제가 아직 개경에 계시니 떠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배하께서 함께 싸우자고 하셨으니 그 명을 받들고 있는 것이옵니다 황제는 한 나라의 중심이었죠 떠나시옵소서 그래야 백성들도 떠날 수 있사옵니다 강감찬 어르신이 어린 황제를 설득하고 있던 그때 거란군은 석경을 집중 공격하고 있었는데 버티는 군민들 그 사이 탁사장에게 속아 동문으로 향했다가 결국 잡히고만 대도수와 함께 전장을 관전하는 야융용서 장수들이 모두 사라졌는데 저자들은 대체 누구의 명으로 싸우는 것이냐 누가 명하지 않아도 싸울 것이다 국경 침범한 야만족은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점점 더 화가 난 거란의 황제 결국 곧바로 개경으로 향하기로 한 황제 거란에게는 곽주가 있었기에 그나마 가능한 선택 거란의 패승법 이 전쟁은 끝나는 거요 그럼 일부러 잡혔단 말입니까? 포로가 되어 각추성에 들어간 김수쿵은 사실 트위목마였던 것 그럼 귀띔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자네들이 따라왔겠나? 목숨은 딱 하나 그래서 날 잔혼자입니까? 내 일이다 비밀리에 출진을 준비하는 양규 그렇게 후에 전설이 된 양규의 결사대가 통주에서 곽주로 이동하고 있던 사이 20만 거란군은 석영을 지나쳐 곧장 황제가 있는 개경으로 향하고 있었죠 버티는 지체문 하지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이제 현종이 잡히는 순간 고려는 끝이었습니다 거란군이옵니다 거란군 전체가 개경으로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그럼 석영이 함막되었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거란군이 석영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온 듯하옵니다 폐하! 적이 폐하를 노리고 있사옵니다 어서 피하시옵소서 결국 몽진한 현종 비어있는 궁궐로 입성한 거란군 그때 강감찬이 목격한 건 불타는 개경 고려사에 따르면 1011년 거란군은 개경에 들어와 태묘, 궁궐, 민가를 부살라서 모두 탔다고 전해집니다 포로가 된 수많은 고려 백성 하지만 고려엔 양규가 있었죠 은밀하게 곽주성 코앞까지 당도한 양규 결사대 한놈도 놓치지 마라 이 성을 공격한 고려군이 겨우 1700이란 사실을 거란 놈들이 알아서는 안된다 반드시 전멸시켜라 거란 놈들에게 우리 고려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양규의 곽주전투 이 화살 한방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성 내부에서 신호를 기다린 김수쿰 사방에서 날라오는 화살 게다가 내부에선 순식간에 성문으로 치고 들어간 김수쿰 양규의 결사대가 순식간에 곽주성 안으로 진격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양규가 밤중에 곽주로 들어가 잔류한 거란 병사들을 습격하여 모조리 목을 베었으며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명을 통주로 옮겼다고 하니 거란의 뒤통수를 치는 동시에 포로가 된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알 수 있죠 장군! 성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고려군이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거란의 완벽한 패배 이후 양규의 결사대는 두고두고 거란군을 괴롭히게 됩니다 한편 드디어 현종의 자리에 앉은 야일륭서 고려 국왕은 어디 있는가? 고려 국왕은 어디 있는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고려 국왕은 도망쳤사옵니다 도망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 명색이 군주란 자가 제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단 말이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분명 개경을 함락했는데 뭔가 묘하게 돌아가는 분위기 그때 거란이 유일하게 믿었던 후방 곽주가 함락된 것 하룻밤 사이에 성에 함락되고 그곳에 있던 군사들 모두 전멸하였다옵니다 뒤통수가 얼얼한 거란황제 하지만 양규는 멈추지 않죠 너는 성문을 모두 부수고 가옥을 전부 불태워라 거란 놈들이 다시 돌아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해라 기껏 함락시켜놓고 전부 불태우란 말이옵니까? 우린 성을 차지하러 온 게 아니다 적의 거점을 없애려고 온 거다 이제부터는 나무님을 한 대 모아서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 고려군의 차례다 이제 앞뒤로 고립된 거란은 현종을 찾기 위해서 남하를 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불가한 일이옵니다 더 이상의 남하는 위험하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려 땅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사옵니다 우리 거란의 기병대들이라면 수일 안에 고려의 땅끝까지 당도할 것이옵니다 당장 진군을 명해 주시옵소서 폐하! 지금 누구의 앞에서 원성을 높이는 거요? 우들갑들 떨지 마시오 작은 송 하나를 잃었을 뿐이옵 고려 구방을 잡으면 끝나는 일이옵 그럼 우리가 돌아갈 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소 한편 충주에선 전쟁으로 두 아들을 잃은 관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정말이옵 그렇소? 피난민들이 줄줄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황제도 도망쳐 나왔다고 하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충조장 박진 황제는 지금 어디있소? 한편 서경성은 황제가 서겠다는 등의 소식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 북문에 흔들리지 말게 폐하께서 정말로 승하하셨는지는 아직 알 수 없네 거란 놈들은 지금 적진에 고립된 거는 마찬가지네 반격을 까 할 기회가 왔네 흔들리지 말고 전투를 준비하게 하지만 안 좋은 소식에 흔들리는 건 장수들도 매한가지 그때 두승검사 거란에서 사신이 왔사옵니다 황제 폐하의 명을 전하러 왔소 고려의 장수들과 백성들은 들어라 애석하게도 너희들의 국왕이 숨을 거두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남은 건 항복뿐 이제 장칼을 내려놓고 모두 항복하라 심지어 가져온 게 모든 장수에게 상복을 하사하니 속히 너희의 국왕 장대식을 지르도록 하라 거의 다 속아넘어간 그때 등장한 건 다름 아닌 강감찬 할아버지 대화는 무사하십니다 거란의 천적 강감찬 거란군을 피해 잠시 몽진을 떠나셨습니다 그 말은 지체문 중랑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호위하여 남쪽으로 무사히 피신하셨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후방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막아선 양규 거란의 황제께 내 말을 전하시오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려운 법 거란군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양규의 눈빛 당했다 유일하게 왕이 몽진을 주장했던 강감찬의 전략은 거란굴 위험에 빠트립니다 한편 몽진 중이던 현종을 발견한 박진 순식간에 현종 일행을 제압하는 복면 승괴한들 지금부터 현종이 마주하게 될 거란보다 더 무서운 민심 누구냐 남쪽 어느 고울의 백성이옵니다 폐하를 위해 해마다 새를 갖다 바치고 폐하가 계실 궁궐을 지어 바치고 그것으로도 모자란 자식놈들의 목숨마저 갖다 바치는 그 백성이옵니다 당장 칼을 내려놓고 엎드리거라 감히 누구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냐 곧바로 달려들지만 역부족 그만! 그만두거라! 더는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거라 원하는 게 뭐냐 박진이 원하는 건 딱 하나 황제의 목숨이오 뭐? 못나라 장정들을 전작으로 내몰거도 외득하나 제대로 물리치지 못하는 못난 황제의 목숨이오 현종 역대급이기 그때 때마침 도착한 지체문가 병사들 이처럼 현종은 도적과 싸우기도 하고 지방관리에게 능욕당하는 고단한 피난끼를 감당하고 있었죠 한편 거란놈들의 주력은 개경에 진주하고 있는 20만의 본군입니다 그간의 전투로 3,4만이 죽었다 해도 여전히 15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그럼 너무 역부족 아니옵니까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승산이 없네 놈들이 철군을 시작하면 우리가 유리한 곳으로 끌어들여서 싸워야 하네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규의 선택은? 자네가 지키고 있는 귀주네 귀주에서 흥화진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로 놈들을 몰아넣어야 하네 그럼 거란 놈들은 이 비좁은 산길을 통과하느라고 행렬이 길게 늘어질 걸세 하지만 대군이 움직일 때는 넓은 길을 따라 행군하는 게 기본입니다 놈들도 그걸 잘 알텐데 무슨 수로 귀주로 유인한단 말씀이십니까? 이쪽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어야지 그때 그 전에 거란군을 철군시킬 방법부터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지 않아도 놈들은 곧 철군을 시작할 겁니다 놈들에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면 말을 방목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란군은 이제 군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전쟁 때문에 생업을 잊지 못하게 된다면 거란의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할 겁니다 양규의 예상대로 거란에겐 시간이 없었죠 폐하 이제 서서히 철군을 준비해야 하옵니다 도통의 말이 맞사옵니다 이제 군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이옵니다 게다가 1월이면 압록강이 녹아 강을 건너기 힘들어지는 상황 아니되옵니다 이대로 철군하시면 폐하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옵니다 소장들의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대거란국의 군대가 이 작은 고려를 평정하지 못하고 돌아갈 순 없사옵니다 남쪽으로 진격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택은 거란항제 얄룡서의 몫이었죠 앞만 보고 도망치는 자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게다가 우리 거란군은 고려의 남쪽 지리를 전혀 모러옵니다 폐하 이제 그만 철군을 준비하시옵소서 경이 나라면 그럴 수 있겠소 모든 제호국의 비웃음을 사면서 그럴 수 있겠소 이대로 물러선다면 거란항제의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 군사들을 잘 먹이시오 수일 안에 고려 국왕이 잡히지 않으면 남쪽으로 진격하겠소 폐하 거란의 명장 소배합이 보기엔 그건 무리수 하지만 황제를 막을 명분이 부족했죠 생각하시는 계책이 뭡니까 도순검사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거란의 황제 몰래 거란군의 도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자와 함께 거란의 황제를 회유할 만한 명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마련되면 그자가 황제를 설득하여 철군을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양규와 칸감찬이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관리들도 안보이고 노비들도 안보이옵니다 모두 도망친 듯하옵니다 지방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보고 느낀 현종 이 역의 관리도 이 고울의 호족이오 예 절도사들을 제외하곤 지방의 관리들 대부분이 그 지역의 호족들이옵니다 고려는 아직 호족들의 나라였죠 공주로 향하면 되는 것이오 그리고 만약 그곳의 호족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 현종에게 남은 길은 딱 하나 그럼 나주로 가시지요 나주 나주는 태조대왕께서 건국의 기반을 닦던 곳입니다 그곳의 여러 호족 가문과 긴밀한 인연을 맺으셨지요 그곳의 사람들은 분명 폐하를 진심으로 반길 것이옵니다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전하의 말씀이 옳은 듯하옵니다 그곳이라면 폐하께서 안심하고 머무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먼 길이 되겠구려 실제로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죠 멈춰라 누구냐 갑자기 소란스러운 박사왕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오 무슨 일이냐 폐하께서 오셨다기에 음식을 좀 장만해왔소 여기에 쌀떡이 빈즈가 오래됐사옵니다 하여 두 분께서 끼니조차 걸으실까봐 그저 허기라도 면하시라고 가져왔사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아이고 아니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백성이 건넨 따뜻한 음식에 오랜만에 배를 채우는 현종 종아리가 뭉칠 정도로 경계를 섰던 장수들도 오랜만에 쪼그려 앉아보는데 쳐다보는 지체문 군 기강은 밥 먹을 때도 중요한 법 이 고울의 호장은 지금 어디있소 거란군이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더니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떠났사옵니다 백성들에겐 평소 어찌대하던 사람이오 아이 머뭇거리는 백성 잘해주시옵니다 고짓말 하지 마시오 이보게 사람도 아닌 자이옵니다 제 맘에 드는 사람한테는 새도 깎아주고 부역도 면해주지만 맘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역에서 지금 말값까지도 뜯어가는 자이옵니다 사람 말을 구워주고는 희자로 단말을 받아가옵니다 고리대 그걸 감지 못했더니 어린 짓 딸년을 빼앗아갔사옵니다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지방 상황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소 그런 일을 왜 당하고 말이소 이 고울에서는 그 자가 왕이옵니다 왕께서 그러지는데 누가 막을 수 있사옵니까 대체 절도사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이오 열 손가락 남짓한 절도사들이 온 고려의 호족들을 감시할 순 없사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의 횡포를 알아낸다 해도 오른쪽 넘어가기 쉽사옵니다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새를 거두는 것조차 힘들테니 말이옵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호족의 힘은 강했고 세금 제도는 미미했죠 정령 내가 허수앞이었구려 아무것도 모르는 반쪽짜리 황제였구려 한편 다시 만난 강감찬과 소배압 강감찬의 당돌한 제안 철군을 돕겠다 그렇소 어떤 명분이면 공이 귀국의 황제 폐하를 설득할 수 있겠소 너놈들이 그걸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우릴 철군시켜놓고 뭐라 할 작정이냐 압록강을 넘기 전에 모두 섬멸할 것이오 다른 거란군 장수와 달리 소배압은 그 말을 이해했죠 만약 거란군이 계속 개경에 머문다면 우란군은 결국 자멸할 것이오 섣불리 남쪽으로 진격한다면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닥치지 못하겠는가 거란군이 살 길은 지금 철군하는 것이오 거란의 약점을 파고든 강감찬 이제 말씀해보시오 공이 황제 폐하의 마음을 돌리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하오 거란에게 필요한 건 바로 거래의 항복이다 거래의 기술은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 어이없다는 웃음을 짓고 돌아서는 강감찬 그럼 돌아가겠소 아니면 그만한 명분이다 폐하께서 여러 제후국들에게 위신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명분 그게 무엇이오 다시 한번 진조를 청해라 이번에는 고려 국왕이 거란 땅까지 찾아가겠다 해라 고려의 군주가 직접 국경을 넘어와 폐하의 발 아래 엎드리겠다는 서약이라면 네가 폐하를 설득해 볼 수 있다 굴욕적인 친절을 약속하라는 것 좋사 자네는 어서 폐하를 찾아가게 예 공은 안 가십니까? 난 여기에 남아서 거란군의 동대를 계속 살피겠네 그때 이 만남을 주시한 누군가 거란의 선봉 야율분노 니놈에게 기만당한 순간부터 이 전쟁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단번에 도끼를 내려치려던 그 순간 폐하 죽이기 전에 알아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만 거란군에 잡혀버린 강감찬 어르신 얼마나 퍼텨려줘 그리고 곧 펼쳐지 고려와 거란의 역대급 전쟁 과연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물줄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전설이 된 영웅들의 이야기 저건 사무수! 중갑기병입니다! 중갑기병! KBS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 KBS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 고려검자 돌려 가시도원 명품 사극 고려가란 전쟁은 KBS에서 매주 토일밤 9시 25분에 방송됩니다 여기까지 컨텐츠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는 시선 김시선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성현입니다